아 근데 나 어차피 죽기야 언제까지 할건데 그냥 여기서 죽기 팔면 안돼? 투기장, 죽기가 들어있는 세트 덱세트 이런거 팔면 안돼요? 한 만원정도 내고? 실망시키지 않겠어 실망시키자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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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와 이거 다 좋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닭이야 침착맨 님 침착맨 침착맨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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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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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를 선택하라고 하는거야 그게 이사람 자동으로 골려줘야지 누가 미쳤다고 이거라 이걸 골라 전질이 너무 구려 ers 고 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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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은 없다 해. 배신하고 몸으로 불정을 찍으라고? 배신할 때도 없고 불정은 어디 있어. 다른 방송 보고 있어. 다른 방송 보고 있나? 배신하고 있어. 지금 여기에 배신을 한 다음에 얘를 광기물약으로 가져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되는군 지식이 늘었네요 빛의 이름으로 신선을 잘못했네 지식이 는게 아니라 지식이 는게 나쁜 등 근데 먼저 가져왔으면 안되잖아 맞지? 먼저 가져왔어도 안되잖아 맞네? 다행이다 원래 못잡는군? 어차피 안되는군? 다행이다 그쵸 우리 해피엔딩에 다 멍청이였어 얼마나 감내해야 얼마나 감내해야 천보를 가져왔으면 걔가 불토 버프를 못받잖아요 도발 가져왔으면 걔가 공유력이 어떻게 3이야 걔 1이지 안되는데 무조건 3 일자리를 어떻게 가져오? 물약으로 묘수인척하지 말아주실래요? 불토에 보호막 치고 했으면 됐다고? 거 씨발 밧줄 다 탔거든요 언제까지 그 생각하실건데요 밧줄 아까 다 탔어요 하지만 방향으로 비쩡 그쵸 아냐, 분명 좋은 순 있었어 아, 뭐 그런걸로 싸워 이미 다 지한일인데 님들 그만 싸웁시다 다같이 바보 엔딩 합시다 꼬우면 맞짝 뜨시든가 1탄 오세요 제가 1탄 햄주먹입니다 야, 면수 오졌다 자습게 빛의 이름으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즐거운 할로윈 축제네요 즐거운 할로윈 축제네요 즐거운 할로윈 축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에 매력이면 안 넣어야죠 근데 이거는.. 이게 맞아 아, 이게 아니라 개체인수가 더 중요해 그 안 얼잖아 한건데 채팅창에서 귀에 이보야 어는거잖아 이러면 씨벅 그냥 말을 주둥이 닥치고 할까요? 예? 그 씨벅 말할 수도 있지 개새끼야 어떻게 씨벅 하나를 더 아는 척하려고 예?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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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